제일 중요한 게 닭이에요. 닭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게 제일 신선해요. 아하, 그리고요?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이에요. 기름은 순식물성으로 적어요. 기름? 순식물성? 잘 튀겨진 치킨 껍질은 바삭바삭 식감이 나는 거예요. 아, 네. 진짜 그러네요. 오드리 여사님, 열정이 이 기름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? 닭, 기름, 시간 이게 다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요리 초짜라서 헷갈립니다. 음, 그게 다 중요하죠? 제 생각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. 뭔데요, 그게요? 강냉이. 이 튀김에는 맛있는 강냉이를 곁들여줘야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이 말이죠. 치킨 만드는 거 배우겠다더니 지금 보니까 강냉이 영업하시는 거군요? 급변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제품에 다각각 없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? 자, 우리 업무 제휴 맺읍시다. 업무 제휴 맺읍시다. 자. 수고하셨습니다. 됐습니다. 알기나 먹어요? 네. 맞아, 여기? 저 별장이 마약 있단 거네. 그런데 경비가 너무 삼엄해. 출입구도 딱 하나고.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. 오빠 검사잖아. 영장 받아와. 아, 영장이 자판기 커피인 줄 아냐? 누르면 나오게. 아, 명분 있어야 청구를 하지. 그래. 영장을 청구하려면 뭔가 구린 게 있어야 되는데. 아, 구린 게 있다 해도 이. 오 검사 몰래 할 수도 없고. 참. 오, 우리끼리 쳐들어가자니 경비가 너무 삼엄하구나. 오, 영장을 치고 가자니 오하라 검사가 알아버리겠구나. 알게 가느냐 모르게 가느냐. 오, 뚜비, 온, 너, 뚜비. 오! 사우나 좋네. 남녀 혼탕인가? 아니 여긴 왜 온 거예요? 비밀 아지트인데. 오빠가 알려준 거야? 치사하게 비행한 거야? 치밀하게 대비한 거지. 내가 말 안 했나? 너 같은 깜찍 발랄한 사기꾼을 상대하려면 항상 대비해야 돼. 안다고. 여긴 어디야? 도착해? 어떻게 해본 적은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